첫 번째 추억의 놀이 달고나 뽑기입니다. 네. 유성호 씨 만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저 진짜 많이 만들어 먹었어요. 아, 진짜요? 집에서? 집에서. 야, 진짜 다 태웠겠다. 근데 나는 연탄에서 이거 많이 했는데. 아, 그래요? 연탄에서? 이런 연탄에서요? 그럼 이거 갖다 놓고. 우리는 연탄이 지금 연탄으로 했지. 연탄 됐어? 연탄에서 했어? 응. 아, 진짜? 우리 엿갓서 마시고 막 동침하시고 했어. 지금부터 연탄법을 이용해 옛 추억을 떠올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네. 달고나를 만들어 사장님이 찍어준 모양 틀을 부서지지 않게 떼어내시면 되고요. 와우. 가장 먼저 성공하신 분이 바로 퇴근입니다. 와우. 대주먹기. 쉬운 게 있고 어려운 게 있다고. 그렇지. 그리고 모양 틀 있잖아요? 어떤 모양일지 궁금하시죠? 오, 그게 이거였나? 사실 그게 관건입니다. 네. 아, 숫자야. 숫자 모양 틀입니다. 아, 이랄걸. 형, 4 나쁘지 않아. 가운데 걸 떼야 되잖아. 4 어렵지. 가운데 안 떼지. 4 어렵지, 이거잖아. 1이 제일 쉽네. 1이 제일 쉽네. 1 누구야, 1 없지? 1이 제일 쉽지. 1 없지? 1 없었다. 3도 어렵다. 참 어렵네? 아... 난 그냥 해야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이거 소다 넣고도 저어야 되죠? 이거 진짜 오랜만에 해본다. 추억이다, 진짜. 아, 몸 생긴다, 몸 생긴다! 진짜 형? 진짜 형? 여기 있잖아, 보이지? 우와! 아, 형은 됐으니까 나도 여기까지. 아니야! 아, 서로 양보하면서 하자 형. 아, 야 엎어져! 서로 양보하면서 하자 형. 아, 가야 해 봐, 가야 해 봐. 한 번만 하면서 하자. 아니 형, 나는 아예 지금 되지 않았어. 아, 되고 있잖아. 예, 예, 예. 어머! 아, 야! 엎는다!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같이 해, 같이 해, 같이. 형, 같이 하자, 같이 하자.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종민아, 넌 동생한테 그런 순이야. 아, 나 안 와. 아, 나 옆쪽 넘어왔어. 야, 밖으로 나갔다니까 나? 아, 나 이놈이 진짜. 아, 여기가! 아, 야 엎는다, 이거 다 들어 엎는다. 형, 이 형이 먼저 했잖아요. 아, 얘 거 다 넣었어. 아, 너 나 손에 닿잖아. 아, 아, 야! 동등하게. 야, 너 다루 왔잖아. 동등하게, 동등하게. 야, 동등하게. 저기가 불이 센가 봐. 네가 좀 더 가운데로 와야 돼. 아, 손가락 되게 뜨겁네요. 손가락이. 아, 뭐 가까이 못 가겠어요. 와, 쟤네 빠르다. 네가 제일 유리인데, 진정? 아직까지 미션 수행하고 있어. 오. 잠깐만. 좀 쏟아둔까요? 자, 아직 손 대지 마시고요. 자, 그럼 시작할까요? 세윤이 형 거 잘 빠졌다, 얇게. 네. 어, 내 거. 왜, 저 재수없게 왜 만졌어. 너가 부러지면 제가 가만 안 둘 거야. 흥흥흥흥그리 뿡뿡. 자, 준비 시작. 자, 갑니다. 야, 이거는 진짜 집중해야 돼. 야, 뺏어서 먹어야지. 깜짝이야. 아, 나 탈락. 나도 탈락. 탈락. 아, 탈락. 오케이, 탈락. 탈락. 세윤이 형 끝나가, 세윤이 형 끝나가. 어, 진짜? 대박. 오, 다행이다. 오, 된다. 아, 완전 깨졌어. 아, 실패. 이번 미션에 탈벌자는 없습니다. 예이 씨. 그럼 어떡해요? 다음 놀이 장소로 이동할게요. 아, 미치겠네, 진짜.